안녕하세요. 아이즈원의 채연입니다. 제가 이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라고 떨리지? 짜잔! 제가 칭찬할 멤버는 혜원인데요. 일단은 셀카를 너무 잘 찍어주고요. 일단 멤버들 셀카를 너무 잘 찍어주고요. 그리고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서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점.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점. 그리고 멤버들을 섬세하게 또 잘 챙겨주는 그런 친군데.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침대라고 해야 될까요? 알게 모르게 살짝 살짝 챙겨주는. 그리고 잘 받아줍니다. 리액션. 혜원아, 안녕. 영상 편지는? 나도 어색하고 너도 어색하겠지만 한번 남겨볼게. 우선은 내가 조금 꽁해 있을 때나 좀 시무룩해 있을 때 옆에서 살짝 살짝씩 툭툭 건드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. 그럴 때마다 내 기분이 한 번에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아. 너 덕분에 내 기분이 그렇게 녹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.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자. 사랑해요. 유튜브 고드화 한정 vendor 친구들이라akt면서